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입문자를 위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형태에서는 한이 이기는 형태인데요. 구응하고 사, 한에서는 차하고 병. 지금 이런 형태는 사가 2선에 내려가 있으면 한이 이기게 됩니다. 사가 3선에 있으면 한에서 이기기 힘든데 사가 이렇게 초에서는 수비할 때 사가 3선에서 내려가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비할 때는 이 3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가면 안됩니다. 지금은 내려갔기 때문에 지게 됩니다. 이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장군을 치고요. 이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초에서는 꼼짝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옆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옆으로 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꼼짝마다죠. 끝까지 도망가네요. 공이. 그렇죠. 목숨은 귀하니까 악착같이 도망가야죠. 죽었죠. 그래서 장군치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옆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장군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